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? 저는 중앙연합감력을 섬기는 이성철 목사입니다. 우리 찬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. 우리 찬양 가운데 가진 하나님 은혜가 이 젊은 모든 분들과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위에 세우신 모든 한인 교회들이 이런 찬양을 통해 하나가 되며 협력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잘 자라두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것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